즉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미 힐드된 사이트에서 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를 뽑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식립의 결정 시기는 발치한 위치 혹은 발치와의 형태에 영향을 받고요. 발치를 할 때 이것이 사운드한 소켓 상태인가 혹은 패털로직한 상태로 본의 파괴가 심한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조직의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환자의 요구, 그거보다 더 큰 이유, 바로 치과의사의 의지, 필요성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웬만하게 어려운 경우에도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즉시로 심는 것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싱립하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수술 횟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치료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의 싱립 위치가 그 치아를 뽑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치를 했을 때 일어나는 발치와의 그런 힐링 포텐셜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환자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빨리 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발치우 적시를 하다 보면 연조직과 경조직이 길을 수는 있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술식을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발치우 적시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치우 적시 식립이 항상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고정을 얻기 어렵다. 혹은 이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치아의 위치가 틀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심었을 때 그것이 좋은 임플란트 위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염증이 심하고 감염이 있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페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연조직을 덮고자 할 때 만만하지 않겠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너무 어려운 것을 도전하다 보면 상악동이 천공이 된다거나 혹은 특히 하치조 신경을 다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치우 적시로 하다 보면 향후에 연조직이 퇴축한다거나 혹은 크레스탈본의 리조브션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 역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헌을 보게 되면 발치우 적시 식립을 했을 때 결과가 힐드 사이트와 거의 나름이 없이 굉장히 좋다는 많은 논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치우 적시 식립을 권하는 연자들은 이런 것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는 발치우 적시 식립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논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세가 발치우 적시이다 보니까 초심자들도 발치우 적시 식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발치우 적시 식립을 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큰 안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발치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어야 하는데 발치 자체에서 막혀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연세가 많다거나 엔도돈틱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다거나 특히 이제 하이퍼 세멘토시스까지 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차지하고 일단 이 치아를 발치하다가 좌절을 하는 초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 36세 젊은 여자 환자인데 46분이 불편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했고 그리고 포스트 크라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피슐라도 보이고 호프리스한 상태여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뭐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아, 저렇게 치아를 좌우라고 뽑았구나 간단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드릴링한 이후 심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임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발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 치아가 만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통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제가 포셉을 이용해서 발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꼼짝하지 않습니다. 거의 꼼짝하지 않고 이것이 운 좋게 통째로 뿌리가 쫙 나오는 일은 정말로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되겠죠. 엔더돈틱 트리스먼트가 되어 있고 잘 안됩니다. 결국은 크라운만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되고 도저히 이것은 안될 같아서 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는데 뭐 전혀 독려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포셉을 잡아서 럭세이션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포셉을 쓰는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요령을 잘 적용한다 하더라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약간 독려도가 보이는가 했습니다. 뭐 그래도 잘되지 않고 크라운만 탈락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전략을 바꾸어서 투스 섹셔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치아를 분할을 시키고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치아를 한가운데 보통 6번 같으면은 뿌리가 미젤 디지털로 있으니까 한가운데를 깊게 섹셔닝을 했고 바이섹트 시켰는데 글쎄요. 섹셔닝의 방향이 좋지 않았는지 운이 나빴는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어느 쪽도 모빌리티가 생기지 않고 포셉으로도 안 되고 뭐 애를 먹었고 자, 지금도 약간 움찔움찔하지만은 나오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섹셔닝을 하고 발치를 시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비디오 한 10분가량 되는 비디오인데 제가 빠르게 앞으로 지나갔는데 10분가량 되는 이 비디오에서 발치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2가 발치하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이렇게 그냥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데 소요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엔도돈틱 트리트먼트가 된 치아를 발치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 제가 얼마 전에 한 케이스인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가 이 케이스를 만났다. 아마 한 시간이 훌쩍 넘을 거고요 아마 이 발치를 하면서 그 좌절을 할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멘붕이 오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도 정말 애를 써서 겨우 뽑았습니다. 겨우 자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치근을 거의 다 발치했네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발치와의 상태가 중간에 셉터를 보니 거의 없이 된 상태여서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발치거리였고 두 번째는 한 가운데에 센터링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딱 가운데 심겨지고 고정을 얻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렇게 발치가 되게 되면 셉터를 보니 없기 때문에 이 깊이에 대한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프가 작동하는 지점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깊게, 예상과 달리 깊게 드릴이 전질하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링을 하는 요령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텍탈 센서를 느끼면서 하단에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4.0 테이프들을 사용하고 지금도 스타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제 느낌으로 어디까지 드릴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힐드 사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고 테크닉 센스티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드릴 사용을 하고요. 자, 마지막 드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드릴 사용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4.5에 8.5mm 임플란트를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세밀한 프레퍼를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발치의 즉시라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임플란트 4.5에 8.5를 택했고 식립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마무리를 하면 될 텐데 깊이 조절하고 방향 조절하고 그리고 고정력을 측정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서 끝내게 되겠습니다. 발치의 즉시를 할 때 어떻게 식립을 하고 어떻게 또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연자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치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 발치의 즉시식립의 난관은 특히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증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연자들의 증례를 보게 되면 연자들마다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원장님이 도대체 누구의 방법을 따라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번째 난관은 발치 후 즉시식립을 하는 개념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에 따라서 방법이 정해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고 여러분이 따라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걸 이런 걸 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방법이 쉽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최종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이 원장님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발치 후 즉시식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발치 후 즉시식립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과 개념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추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진 기본 철학은 환자와 치과의사인 저도 함께 만족하는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기술은 CASS라고 했는데 Clean, Accurate, Simple, Speedy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고 정확하고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한다. 이것을 제가 추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발치 후 즉시식립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레이트한 힐링 포텐셜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접근을 하고 결과 얻어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저도 역시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과정 누구보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즉, 발치와 발치의 즉시식립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발치하는 데에 대한 강의 시간만 하더라도 3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세밀하게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 하악 소구치, 하악 대구치 그리고 상악도 마찬가지로 전치, 소구치, 대구치로 나누어서 각각의 중요한 포인터들을 꼭꼭 집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전체 강의가 10시간이 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임상에